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시도했다가 매번 그렇게 썩 좋은소리가 나오지않아서 방서렸던 같은소리를 반복하는 ASMR을 만들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제가 그래도 영상을 하나 만들다가 오류가 자꾸 나가지고 결국엔 포기를 한상태라서 그 영상과 이 영상 둘다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아마도 이 영상만 올라가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보면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보면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발음상으로는 테스트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아마 테스트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 단어를 한번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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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됐 ㄴㄴㄴ ㄴㄴㄴㄴ ㄴㄴㄴ ㄴㄴ ㄴㅴ ㄴㄴ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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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death라는 단어랑 같이 love라는 단어도 같이 바르멘트니 기분이 몽글몽글한게 좋더라구요. 그리고 above completely love-love .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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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러 Love Love 그 다음에는 갓라는 글자도 소리가 좋길래 해보도록 할게요.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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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드 카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쓴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충격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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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긁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부드러운 단어 말랑 말랑 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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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락 말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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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말랑말랑 말랑말랑말랑말랑 비슷하게 귀여운 느낌이 부드러운 단어가 아까 제가 말했던 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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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꽃 그 다음에는 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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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근 보금보금보금보금보글 그 다음에는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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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유명한 소리인데 Heather feather라는 ASMR 업로드 분이 SK 사운드라고 해서 알파벳 S랑 K의 소리를 내서 일명 스크 사운드라고 이런식으로 소리된다고 해요 숙 스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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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SC SC 스크랩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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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벰이 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벰이라는 영어 단어 스네이크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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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아빠 아빠라는 뜻도 있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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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똑같이 들리죠 아빠 그 다음에는 카 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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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앱 발음으로 소리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기 전에 저는 한국인이니까 카 피 로 발음하겠습니다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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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하니까 커피 마시고싶은데 저는 카페 안맞아서 마시지 못해요 처음에 이제 막 고등학교때는 오랫동안 깨어있어야 되니까 커피를 마셔도 원래 오래 깨어있어야 하는데니까 괜찮은줄 알고 마셨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마시러 갔더니 이상하게 커피만 마시면 손발에 땀이 나고 정신집중이 되질 않고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알고보니까 카페인에 많이 예민해서 웬만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아메리카노 아이스는 그나마 얼음이 녹게되면 연해져서 그렇다치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을경에는 그날은 잠도 한숨 못자고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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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전할 엄두가 나질 않아서 아마 마셨다가는 커피 쏟을지도 모르겠네요 커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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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컵 커피랑 컵 컵 컵 컵 컵 컵 컵 카!피코비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이렇게나 헷갈리는데 어떻게 1시간짜리 길게 반복해서 말하는 영상을 받듯 쓸 수 있는지 새삼스럽게 참 존경스럽네요. 저는 조금만 맛보게도 뼈가 꼬여서 많이 어려운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위스퍼링 영상으로 왔는데 어떻게 잘 ASMR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한만큼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기도할게요. 나요? 자다보네? 잘자요. 안녕.